1. 눌러나요? 거꾸로끼네요. 10, 9, 8, 7, 6, 5, 돌려주세요, 카메라를. 4, 3, 2, 1, 1 1 0.5 세상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0.3 0.1 지금 화면이 거꾸로인데 세상이 뒤집어졌어 0 인사를 해볼까요? 아직? 아직? 원래 주인공은 늦게 나오는 법이죠 그런가요? 네, 주인공은 천천히 와야 돼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둘 안녕하세요, 도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모였죠? 우선 이 앞에 이걸 음식을 먹으려고 모였으니까 그냥 먹죠 먹자 갑자기 밥 먹으려고 하는 건데 밥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스파게티 이게 크림 스파게티 맛있겠다 도준이가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도준이 형 어쩔 수 없죠 뭐 거기 앞에 입구 좀 막아봐, 누구 들어오려고 그래 잘 먹겠습니다 누구 들어오려고 그래 이대로 상 엎어지는 거 아니야? 이대로 상 엎어지는 거 아니야? 뭐죠? 자, 밥 드세요 여러분 밥 드세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 빨리 먹겠습니다 신박한 등장이었다 동생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도준입니다 스물스물 스물스물 일단 먹은 간단히 얘기를 할까요? 네 와우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먹었어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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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 늘어나서 먹은 거 지금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주 생일이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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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 말고 먹읍시다 생일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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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일단 도준이 형 먼저 미역국 한입들은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잡칫 아니요? 아 미역국 원래 먼저 먹나요? 생일엔 미역국이죠 그렇죠, 미역국 한입 먹고 잡치를 이거를 자 미역국 커티 식이 있겠습니다 네 미역국 커티 식 어 틔웠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신임 대표님께서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 미역을 얹어야 돼요 아직 팔 아파요 이것도 얹어야 돼요 이게 뭐죠? 고기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였냐면 이게 이게 그 뭐야 바지락 맞네 맞네 냄새 잘 먹겠습니다 이상 도로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파게티 피자 잡채 잡채 미역국밥 하나 더 오고 있어요 초인종이 빨리 올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 방금 뭐했지? 우리 방금 뭐했지? 방금? 방금? 오빠 생일 축하해요 뮤직뱅크 아 맞아요 우리 방금 뮤직뱅크 하고 스케줄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피곤한 관계로 자려고 했으나 오늘 생일인데 어떻게 형이랑 잘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주는 멤버들 덕에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네 이런 자리를 오늘 불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먹어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먹방 먹방이네 엄청 착하다 왜? 나 진행 더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일 기념 먹방 응 스파게티 스파게티 네 아니 한입으로 끝임 콜라를 드릴게요 필승 코레안 오 필승 박도준 네 못 먹어봐 나 죽었어 박수 치고 싶었네 저는 피자를 먹겠습니다 흰옷 조심 페퍼로니 피자 형 옷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해피 벌스데이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네 맞아요 뭐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요일이고요 저는 장남이 형 막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시작 오늘이 무슨 날이냐 두준이 형의 생일 기빠진 날 기빠진 날은 뭘 해야 돼요? 해 진짜? 너무하네 형 맛있겠다 이거 자꾸 흐르지 일단 저희 이거 뭐야 이거 금방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팠으니 네 한 한 3분 정도만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시작 저녁 먹었죠 아까 저녁 먹었죠 맛있는 거 먹었죠 이런 거는 이런 야식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보여드려야죠 뭘 안 해 이 친구 한은 씨 먹방 많이 보셨나요? 어 먹방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냥 몇 번 보긴 했습니다 어? 어? 에이 에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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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소스 어? 아 켜크가 안 좋아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너무 예쁘는데? 맛있다 아 행복해 어 오랜만이다 필자 형 내일도 생일이면 안 돼? 내일은 너가 생일해라 야 니 생일해라 생일 축하해요 다들 생일 축하해 주실 수 있어 응 우와 전 세계에 생일 축하를 받고 있네요 어? 부럽네 음 아 맛있어 어떡하지 인돌 웰컬 잘생김 요즘 브이앱 하루에 한 번씩 꼭 켜주고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음 어? 맞아요 저희 브이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너무 좋아요 봐주는 님들도 이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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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뭐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안 튀기고 네 안 튀기고 싶어서 아 맛있다 야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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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흘리네 여기 있지 밥에 파스타 먹어봤어? 밥에 파스타 먹어봤어? 그래 옥수수 수영차다 그 브이앱 다 하면 이제 올라오잖아 응 다시 이거 재방송이라고 하나? 응 네 보는데 옥수수 수영차다 이거 재밌던데요? 응 응 웃겼어 맞아 오 역시 쫄깃쫄깃한 치즈는 따끈따끈할 때는 먹어야지 맞아 따끈따끈 음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네 네 지금 몇 치즈요? 어? 2시지요 2시지요 재밌다 형 재밌다 그거 하려다가 2시가 아니어서 안하는데 재밌었어 생일이잖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와 한 번 더 해줘 2시지요 와 진짜 오늘 빵빵 터진다 진짜 진짜 와 오늘 날이네 오늘 와 이제 오늘도 생일 때 기다리라 손대다 손대다 어? 언제 이런게 흘렀지? 감사합니다 네 아 좀 저 윗도래 윗도래랑 잘 가르쳐요 땀이 너무 나는데 벗을거야? 아니 티셔츠 아 드디어 왔다 치킨을 가져오면서 윗도래를 티셔츠로 가르쳐요 그러세요 카드 주세요 응 이 시간이 진짜 야식이 땡기는 시간인데 몇시였다고 그래서? 몇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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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11분이요 9시 11분이요 9시 11분이요 9시 11분이요 그랬지요 그러면 식사를 하셨겠네 웬만한 분들은 그렇죠 혹시 야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이거 뭐야 먹는 거 먹방 야식을 먹고 있는 걸 보시면서 예 오디오빈다 오디오빈다 이러면 안된다 오빈아 지금 제가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생일이면 있잖아 응 뭘 하겠어 얼굴에 생일을 묻혀야지 아니 생일에 케이크를 묻혀야지 나쁘게 하는데 응 아니야 아닐걸? 치킨이 왔어요 예 치킨 얼마에요? 요 88,000원이요? 예 생일인데 치킨맨 이게 88,000원이에요? 예 와 사랑과 정성을 다는 아저씨 아저씨? 도준이 형 빨리 다리 하나 드려놔 빨리 다리? 다리 하나 드려놔 다리 우리 형 다리 드려놔 다리? 잠시만 그래 아 그 다리 그 다리 그 다리 말하는 거구나 어 그렇지 음 음 으음 겁나 맛있는데 겁나? 응 겁나고 맛있는데 겁나 맛있어 자 다리를 하나 우와 형 형 야 이거 다시 해줘 나 이거 CF로 할래 프라이드 치킨이다 야 멋있다 오늘 나 지금 형이 몸속에 기름 튀었거든? 엄청 섹시했어 오늘 진짜 멋있다 기름치는 그것도 섹시할 수 있지? 다리 좋습니다 와 오늘 도준이 짱이야 진짜 형 뭐 소금 같은 거 안 찍어 먹었대? 어 진짜로? 네 이역국을 한입 먹어볼까요? 요거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매콤해요 아 매콤해요? 네 이 막혔다 아니에요 잘못 삼켰어 정말 재밌어 야 진짜 빵빵 터진다고 와 오늘 오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우와 대박이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밥에다가 미역국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형 괜찮아 일단 오늘 지금 먹을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 약간 반말 차를 먹어야 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피클 하나 먹어서 입만하자 솔직히 생일때 뭐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생일때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 먹고 빵빵 터짐을 주면 좋은 시간 보내면 그렇지 땡 장땡이죠 그 저는 오늘 음악 방송을 하러 가서 팬분들도 뵀고 음악도 하고 이제 멤버들이랑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 안 샀어 네가 그렇게 느낄 줄 알았어 응 맞아 괜찮아 뭐 매번 어떻게 선물 챙겨줘 그치 그치 그래 뿌릴 데가 없어 그냥 상에 뿌렸어 근데 이렇게 선물이 없어도 화내지 않아요 맞아요 선물을 안 썼어? 그냥 며칠 동안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뭐지? 오해하겠다 오해 장난이고요 응 지금 스파게티 이대로 지나면 진짜 선물을 안 산게 되는데 괜찮아 오해 우리 환불했다 그랬구나 안 살 거예요 근데 이거 팩트다 진짜 환불했다 진짜였는데 어 그냥 네가 하는 걸 봤는데 별 2개 싫다 그래 예 그냥 예 유준이가 요새 자꾸 이렇게 막 엄청 너무 웃기고 재미있고 해가지고 처음 치솟아 버렸어요 맘에 맘에 들어서 너무 괜찮으면 내가 받아드릴게 응 고마워요 이제 배가 점점 풀러 가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벌써? 이제 시작 아닌가요? 그래 카레에 저희 저희 팀이 많이 먹는 편이죠 그렇죠 역시 후준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덜 먹는 것 같아요 그 제일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먹죠? 아 이거는 우성이랑 말해주고 싶은데 하준이가 뭐라고 할 것 같고 하준이가 말해주고 싶은데 우성이랑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대결을 해보는 것 밖에 없겠네 그런데 어 대결은 다음 편으로 네 기다려주세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겠다 어 하준이 하준이 많이 먹지 그렇지 그렇지 그치 왜야 이거 뭐야 많이 먹지 근데 네가 더 많이 먹지 당연하지 아 하준이 갑자기 갑자기 열심히 먹는데 볶음이? 와 엄청 아 맛있다 조준이가 양념치킨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양념치킨을 샀어요 이것도 그랬군요 다리를 돌려줄게요 야 아준이 프라이드도 안 먹었어 오 잡았어 오 잡았어 살렸어 전신에 놓는 거 오 회원님 점점 먹고 와서 점점 배가 불러가기 시작 약한 모습 어 잠깐만 하준이 방금 봤어 와 배부르대 이렇다니까요 아 이런거 좋아요 좋아요 어 말문이 막혔다 말문이 막혔어 응 왜 아니요 전 팬분들 화나셨어 왜 먹을 거예요 반의 밤도 안 먹었는데 배부르다고 해서 어 아니 여러분 저희가 근데 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을 한 두 시간 전에 먹고 왔어요 저희가 근데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천하의 대무성이 그렇지만 열심히 먹고 있죠 아 봐봐 아 사실 내일 음방이 있어가지고 부으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먹고 있는데 세 명은 못 받는 거 아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사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지금 카메라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카메라 나오고 있는 지금 자세도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거 같아 형 말 잘한다 형 말 잘한다 하준아 네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나 아무 말 하지 않겠어 여기 댓글에 우승 1패라고 써있었어 아 누구냐 난 하준 1승 봤어 아 진짜? 질문 지금 누가 발냄새가 발냄새가 우리 발냄새 나는 사람 없지 않나? 응 발냄새 나는 사람 없는 거 같아 저희 진짜 냄새나는 사람이 없네요 아 밥 먹는데 지금 안 나요? 발냄새 많은데 이제 본인은 거의 다 먹었다 이거지 역시 역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사람 구성 입에 올라왔어 지금 아 이거 재밌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런 약올리는 맛이 있어요 입에 누구야? 이거 잘 봐두세요 지금 배고프죠? 응 아 스파게티 좋지 이 아주 미끌미끌하고 주시한 이 소스가 뭉친 스파게티 보이시나요? 주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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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얼마나 가까이 나오지? 이거 이거 보이세요? 보이듯? 보이듯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보이듯이 나오신 분이 저희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 인정 음 잠깐만 방금 끊어 먹었어? 와 어? 방금 면이 끊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음 스파게티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음 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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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야? 입 좀 닦을래?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약간 매운데? 우성 입에 내가 썼다고 미안하다고 그만하라고 와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저 이 첫 찜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맞아요 먹어야죠 그렇죠 현명했어 여러분들 오늘 저의 생일이 조금이나마 특별해질 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 재밌게 뭐라도 해볼게요 뭐 생일 공략 그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에 하나를 골라서 해드리겠습니다 오 오 좀 어려운거 어려운거 해봐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어 저는 이 파스타가 제일 맛있어요 어 근데 진짜 파스타 좀 맛있어 저도 파스타요 진짜로? 아니 근데 이 나머지 저는 대표님께서 해주신 자체의 메모이 제일 맛있습니다 야 야 얘 얘 혼자만 슝 사라졌네 너무 맛있는걸? 뭐야 나 이거 너무 웃긴다 그니까 저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맛있는데 지금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방금 먹으라고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사실 때 요렇게 사셔야 해요 아 영화처럼 살면 안 돼요 요렇게 살다니란 진심인걸 true 아 끝까지 좋습니다 네 이 자세 네 너무 맛있습니다 칭찬해요 아 감사합니다 칭찬해요 오늘 나 약간 처음부터 말리는 느낌이야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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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으로 즉석 생일송 하나 작곡해주세요 오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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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이요 지금 당장 축하해 생일에는 잡채와 피자와 검사 근데 이거 잡채 맞아요 나는 말렸어 잡채 맞습니다 얘 말린 거 누가 좀 말려봐 와 라임 대박이다 지금 얘 말린 거 누가 좀 말려봐 와 재밌는 거 라임 대박이었어 도준이 형 칭찬 하나씩 해달래요 생일 기념으로 재밌어요? 네 야 칭찬 야 끝 야 잘생겼다 끝 끝 야 야 이거 설렌다 야 할 때 부를 때 약간 너 먹을 때 좀 잘생겼다 야 내가 박도준으로 삼행시를 해볼게 왜 자기 무덤을 타는거야 야 빨리 운 찌워줘 박 박 터지게 잘생긴 도 도 도준아 도 도준 준비됐냐? 내 사랑의 총 뿅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저 인정해요 좋습니다 아 역시 예 괜찮습니다 제가 그대로 갈게요 박도준 3행시 그대로 갈게요 박 형들 이상해 재영씨 왜 피하십니까 박 박사보다 똑똑한 도준이 형 아 맞습니다 도전적이고 항상 힘차고 항상 씩씩한 도준이 형 준 준비된 남자 박도준 예 아니 근데 재영이 3행시를 잘해 잘하는데? 옛날에 3행시에서 3행시에서 아 재영이 3행시를 잘해요 재능이 있어요 이 친구 열심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갈게요 박 박진감 넘치는 아 생각했네 생각했네 도 도준이 형의 인생 준 준 준성이 잘생겼어 뭐지? 준 준 진짜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하네 지금 어떻게 하네 고마운데 준성이 제 동생이긴 한데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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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You are handsome 지금 방금 이상했던 분위기는 이거 설명으로 어느정도 낮게 설명을 해드립시다 준성이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랑 13살 차이나는 그렇습니다 밑으로 남동생인데 준성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 친구가 잘생겼다고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제 베이비 동생 베이비 동생 준성 귀여워요 준성 친구 이쁘고 귀엽고 좋아요 저희도 아주 이뻐합니다 저희의 팬이에요 1호 팬 저희가 계속 쭉 활동하다 보면 준성이와 같이 뭘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예 꼭 그리고 아까 계속 유제품 우선이 못 먹지 않아? 하시는데 이런 날은 약을 먹고 유제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피자를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입만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한입만이 뭐예요? 오케이 한입만이 뭐예요? 한입만? 한입만? 최대한 많이 쌓아서 한입에 먹는 거지 아 그게 한입만이야? 응 오케이 저 도전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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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로 하나요? 저는 피자로 가겠습니다 네 피자로 한입에 네 피자만? 한입에 다 그걸? 아니요 아 다는 못 가고요 잠깐만 잠깐만 어디요? 웬만하면 전화가 잠깐만 이거 조금만 안쪽으로 넣으면 안 돼 여기로 와라 네 자 여러분 구기세요 이거 너무 불공편하다 이거 살짝 이렇게 에이 아 그래 괜찮아 우준아 맞아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걸 야 더 떼 더 떼 더 떼 피자 한조각입니다 풀 한조각 더 해줄까? 더 넣어 반조각 정도 먹었네요 네 네 딱 밥 먹었다 응 저도 한입만을 해볼게요 네 뭘로 하실 건가요? 뭘로 할까요? 응 한입만이 가능한데 뭐로 한입만 해야 되죠? 콜라? 피클? 피클 한입만 이거? 저도 피자를 갈게요 이 새로운 조각을 가나요? 아니면 있던 조각을 가나요? 새걸 가볼게요 그렇죠 오 얘 왜 이렇게 두툼해 진짜 한입에 다 먹는 거야? 어? 한입에 다 먹는대요 정리는 차려 제가 맛있다 평소 그 맛있는 녀석들이란 프로그램에 애청자거든요 아 거의 진짜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게 한다 잘 드셔서 근데 이거 너무 큰데? 응 장난 아니야 나 트로프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 왜? 심지어 그 두툼해 에이 변명하지 마세요 어 맛있다 진짜 생일 아니죠 오늘? 네 에 변명하지 마세요 빨리 조금만 떼야 돼 아니 노노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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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다 뛰어버렸네 내가 뛰어버렸네 흘렸어 어디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녀만 흔녀만 오 오 비교적이 난다 여 우와 야 니 입이 나 입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야 이거 옆으로 찍어드리고 싶었네 우와 옆이 입이 이렇게 돼 우와 이거 봐 잘 먹는데? 우와 햄스터네 우와 우와 콜라 담아 콜라 담아요? 콜라 담아요? 오 이거 반칙인데요 한 입만 할 때 콜라 마셔도 되나요? 된대요 아 괜찮구나 아 마실걸 자 다음에 한 입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콜라 담아요? 오 오 밥 밥 우와 야 저 가겠습니다 우와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가겠습니다 아 준비되셨나 여러분 이거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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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거 하는 거야 보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아 덤이죠 이거 아니 우와 어디갔어 아 하 아 아 아 하 하 est 지금 수영아 수영아 와 땀난다 자 한 입만 여기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아무... 그냥 웃기만 했네요 아 힘들어 끝에 안 치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마 하지마 나한테 큰 거 같아 아니 나 댓글을 보고 싶어 여러분 댓글에서 욕하는 거 아니야? 제가 술 아니고 콜라예요? 이러셨었고요 이러셨어? 배꼽았어? 배꼽았지 너네가 너무 웃길 거 같아 얘 아직 먹어? 죄송합니다 저희 진짜 술 안 마셨고요 그... 술 방... 저희... 저희 내일 음방인데 술을 어떻게 마시나요? 저희가 술 안 먹어도 술 마신 것처럼 그렇게 변할 때가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이거 왜 온 거지? 하트 하트가 지금 54만 개 정도 되는데 100만 개 가면 저희 뭐 공략 하나 할까요? 물결 할게요 물결 할까요? 물결이 뭐예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 그... 분위기 빨리 전화해야지 내가 그만 있을 거 같은데 V앱에서 알코올 냄새 나시네 그... 눈곱이 나오네 야자 타임을 하자 그랬어요 팬분이 야자 타임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야자여가지고 항상 맞아요 그렇네요 저희 팀은 항상 24시간 야자입니다 네 네 한 살 차이 뭐 대수인가요? 네 한 살 차이 대수지 재영이 언제 삼키냐? 아직도 먹고 있어 이게 음식 삼키는 소리가 아니고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려 흐르는 거 같아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재영이 자동... 자동... 음소거 음소거 아니 여기서 아까 뿜을 뻔했어요 지금 밤에 좀 그래 이제 좀 진정이 된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왜... 쟤네들 왜 웃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웃는 모습을 보시고 점심 한번 행복했었으면 좋겠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네 한 입만을 했는데 재영이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네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우성이 형이 조금 먹고 뱉었어요 근데 왜 웃긴 거야 왜 웃긴 거야 어떻게 왜 웃긴 거야 말해놓고 보니까 아빠는 내가 까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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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하여튼 잠시 잠시 제가 웃을 동안 잠깐 브이앱을 켜 놓고 있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저희 하트 백만 개가 되면 공략을 미리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하트 공략은 저희 팀으로서 할 수 있는 거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늘 생일 공략이 있었으니까 그 열심히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시면 네 채택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나요? 오늘 말할 수 있어 오늘 말할 수 있어 일단 그거 있어요 도주인 생일이니까 애교 보여줘 일단 하나 하고 가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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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니까요 그래요? 네 자 다음 생일이 제일 빠른 친구가 누구지? 보여주세요 그만합시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 이제 홍민정음이 나와 홍민정음이 나와 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좋겠더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아 진짜 여러분 이렇게 쭉 한동안 이거 끊이지 않는 웃음 있잖아요 응 이게 예를 들어 끊이지 않는 웃음을 10초 동안 넣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잠깐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일대상 활발이네요 10일동안 더 살 수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0일이나? 응 10일이나 10분이 아니라? 응 10일이나 제일 긴 네 저흥이 우성이가 오래 살겠다 그냥 어 1년치 했다 지금 제가 방금 몇 초 했어? 4초 정도 됐나? 5초 정도 했어? 5일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5일 정도까지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팍 돌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읍시다 스마일 우리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너무 뻘쭘해가지고 이 말을 했어요 재영아 그때 그 맛있는 부위가 어디였지? 거기 너가 말한? 넓적다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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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동글동글뱅이예요 길쭉한데 동그래 중간에 이렇게 뼈가 달려있어요 이건가? 아니에요 없는거 아니에요? 이건 날개에요 이건 닭가슴살 이거 맞다 아니다 이거 가슴살이다 이건가? 이건 뭐야 이건 아니야 없는데 그럼? 잠깐만요 여기 어디? 이건가? 이건해 이건해 근데 원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 약간 다르게 생겼다 좀 더 길쭉해? 맞네 맞네 그거네 꺼지럽지 않았나? 다들 족증이는 느낌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신나해 생일이라 피곤이니까 좋아요 잠에 취했냐고 하시는데 잠에도 좀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잠에 취하고 피곤에 취하고 행복에 취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요즘 들어서 좀 약간 활동을 한다고 조금 약간 바쁘게 지내고 있잖아요 잠도 원래보다는 좀 덜 자고 근데 진짜 힘들어도 힘든 느낌이 안 들어 맞아요 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무대할 때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이제 아직까지는 몇 없는 응원봉 몇 없는 이거 뭐야 슬로건? 슬로건이 그래도 눈에 띄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그래도 있어서 이렇게 잘 찾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딘 줄 알겠어요 바로 그냥 그게 뭐지 이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름을 핸드폰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형한테 분명히 저희 이름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형한테 물어봤는데 제형이도 나도 눈이 안 좋아 해서 결국에는 인사를 들긴 했는데 저희 거에도 100%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희 거 맞았어요 제가 뒤에서 봤는데 옆에 덜어주라고 써있었어요 아 진짜요?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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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아 이렇게 슬슬 케이크를 해볼까요? 아 맞아요 하이라이트 남았잖아요 저희 근데 내가 지금 피자 이거 먹고 한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 제형씨 저쪽 가서 조금 드실 거 같아요 아 근데 이 한 조각이 한 입으로 배가 찰 것 같아 찼어 나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저희 이 맛있는 음식은 VIP 끝나고 더 먹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팬분이 팬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아 저한테 케이크를 주셨습니다 네 케이크를 불고 케이크를 보고 좀 약간 생일 분위기를 조금 내볼까 하는데 오늘 VIP을 켠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옆으로 살짝 옆쪽으로 뗄까요? 아 뺄까요? 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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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저 생일인 사람은 움직이지 마 뭐야 이거? 내가 해줄게 가만있어라 내가 기대고 있어 뭐야 이거? 다리 치워봐 저희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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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물티슈 물티슈 좀 이렇게 유리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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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이렇게 땡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면서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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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좋게 여러분 축구를 켭시다 여러분 공그래 여섯 살 무려 스무여 스무여이지요 케이크가 두개지요 까만 배경이 되었네? 왜지? 왜지? 촛불만 불고 바로 불을 켜도록 하죠 불이 왜 안나오죠? 설마 어두워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두워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까만 하면 되지 하준이 잠깐만 한번 켜줄 수 있어? 땡큐 불 때문이 아닌데? 불 때문이 아닌데? 왜죠? 화면이 안나와요 화면이 아예 안나오는데요? 그냥 검은색까지 돼버리네요 여러분 화면이 안나오는 관계로 잠깐 껐다 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만 공룡 어떡하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걸 한번씩 만약에 껐다 켤 거면 만약에 껐다 켤 거면 하트를 기억해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네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트를 지금 하트를 기억해주세요 670 670 670 670 67만 67만 6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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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주세요 이거 근데 지금 렉이 걸려서 안 꺼지네요 31만만 더 채우는 44만 68만 69만 67만 67만 68만 69만 76. 68만 69만 69만 70만 70만 61